이 본명이 많이네 이 본명이 많이네 아무도 간다 오지날 맞으면 본명이 있겠네 본명이 맞으면 하나씩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자 이건 진공관 나디오에요 자 진공관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고요 이거는 자 5만 나오고 6만 유럽 거는 20 30 이렇게 나가거든요 진짜 오래된 거네 자 그건 한 8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만 나오지 않구만 콜가가 어딨어 8만을 드려? 8만 안녕하세요 이거 옛날 그 자동 무비카메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손을 돌려서 찍는거에요 제가 하니까 작동 잘 되자고 완벽하잖아요 자 2차 대전 때 종군 기자들 아니면 기자들이 전세경학실 때 가서 이거 갖고 찍더라고요 요 케이스도 엄청 무거워요 케이스 자체도 자 찍힙니다 자 여기 안되겠다 찍고요 자 이게 옛날 대한뉴스 할 때 월남전에 가서 이렇게 같이 자 거의 나이는 한 8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70살 8살 그러니까 2차 대전 월남전 막 갈 때도 이거 갖고 찍었어요 옛날 종군 기자들이 자 아주 추억에 작동이 잘되고 있어요 옛날껀데도 자 5만 출발하겠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되고요 아주 A급입니다 자 5만 7만 8만 자 10만원 없으세요 10만원 없으면 들어갑니다 자 10만원 드려요 저하고 똑같이 사신거에요 지금 제가 사는 가족 자 카메라에서 상품 되고요 이거는 어디꺼냐면 야식카 이것도 야식카 필름이 엉켰으니까 이거 뺏어서 한번 손을 보십니다 이렇게 빼갖고요 자 요건 작동이 잘돼요 자 만통합니다 자 만 자 2만 나오시고 3만 4만 나오고 5만 5만 나오고 6만 6만 나오고 7만 자 6만원 5만 마이클 잭슨 판사 사진 귀해요 마이클 잭슨 이 그레이지 캣이 같아 이 마이클 잭슨 판사는 만원 톰스카 벨토 섹스펀 집도 있구요, 케미즈 것도 있고 비틀즈 거 있고, 디커플 거 있고, 귀여운 연이 뭐.. 아니 근데 몇십 장 돼요 사랑과 영혼 있구요, 엘비시 프레슬리 거 있고, 케니 로저스 거 있고 통전스 거 있네 그 유명한 통전스 조지 위스턴 거 디셈버 있구요 야 이거 사실 렌탈들고, 올드 팝 좋아하시는 분 사세요 자 3만부터 갑니다, 3만 올드 팝 좋아하시는 분, 4만나고 5만 자 5만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궁기 합니다 추궁기 어휴 잘나네 클래식 포니랄 수 없는데 미제가 제일 미제 아 소리 잘나네요, 이거는 들을만 하네요 돌판 사셔서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오는 독감 가짜로 만든 그게 하나 진짜 오리지널이에요, 오리지널 판도 이렇게 한 권이 있어요 바늘도 여기에 몇 십 개가 있어요 아마 손주까지 쓰실 거예요 댄스 레코드 클럽 이거 음악, 댄스 월츠 뭐 이런 거 하는 음악이구요 한 8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10만 갑니다 자 10만 이렇게 음악이 잘 나오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자 12만 나오자 14만 자 14만 나오자 16만 많이 가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렇게 깨끗한 게 없어요 판도 이렇게 다 들어있구요 15만 15만 16나고자 17만 18나고자 19 20 20나고자 이제 2만원 더 이거라 22 22 하나 둘 22 한 shameful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20만 20만 독 ما 이게 풍부해요 배에서 구조에 안개 꼈을 때 여까만 껴가지고 그럴 땐 이게 개꼬동인가봐. 이게 개꼬동인가 봐oded 이게 다 가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살려주세요 소품이 아니라 진짜로 그거에요 엄마~~ 엄마~~ 아빠~~ 맙도갑니다 만 아 다한국 대접합니다 4만 나오자 5만 4만? 자 5바러쿠입니다 5바러쿠 옛날에는 5바러쿠 엄청 비쌌는데 자 4곳짜리 3만 나오자 4만 4만 나오자 5만 자 5만 나오자 6만 자 6만 나오자 7만 자 6만 자 5만 나오자 자 자개장이 이뻐요 자 5만 출발합니다 자 5만 자 5만 자 5만 나오자 6만 자 5만 나오자 코카콜라 수집 하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정판매로 나온거거든요 저 안에 네 네 11개입니다 이것도 한정판매로 만든거에요 코카콜라 수집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가격이 굉장히 나간다는거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5만 받고 10만 10만 받고 20 수출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54년 55년 자 많이 있는 분도 자 54년도 55년도 달력입니다 일단 1954년도면 70년 가까이 된거네요 66년 마음부터 가보겠습니다 1955년 1954년 2만 우리나라 달력도 부준적인 김짐이 나오면 꽤 비쌌잖아요 자 똑같아요 미국에 자 3만 자 이것도 콜카는 굉장히 비싸죠 15만원입니다 자 15만원정도 합니다 우표하고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노르마 젠 아 노르마 젠 네 그게 본명입니다 아 본명이 말있는 분도 그런거구나 맘뚱합니다 오리지널 말있는 분도 본명이 써있네 자 만 3만 4만 4만 5만 그거 수도 없죠 평생에 평생에 저도 지금 이거 하나 썰어봤는데 콜카가 얼마에요 어떤거에요 15만원 자 15만 우표까지 네 우표까지 같이 썰겠습니다 우표까지 15만 저런건 명콤해요 구할수가 없대 구할수가 없는겁니다 자 이건 원판 엘비스 끝입니다 엘비스 어렸을때 오우 엘비스 어렸을때 두단 자 이게 판상태 A급입니다 석장 넉장 공해놓는거 이야 엘비스 어렸을때 엘비스 어렸을때 사지 이거네 자 맘부정합니다 엘비스 5장 오 이런거 자 원판입니다 구하기도 쉽게 놔요 4만 4만 4만이요 자 4만 남는데 5만 4만 자 5만 4만 4만 죄송합니다 얼마까지 풀까 오늘 네 자 더 가셔야 돼요 이거 원판 6만 나오자 7만 8만 9만 자 3만 9만 자 신일거 자 신일 신일 선풍기 옛날거 이게 좋아요 만 2만 3만 잘 됩니다 2만 2만 3만 2만 3만 2만 3만 5천 3만 3만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구요 안녕히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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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